그냥 거기에 가고 싶어 여기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안되네 아나 지금 여기는 이란의 에스탄안이라는 곳이고 어제 택시 투어 끝나고 밤에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택시 투어를 했던 일행이랑은 지금 헤어진 상태고 보여드렸다시피 아직 이란이 인터넷이 제대로 안되요 그래서 오늘 생각을 한게 오늘 하룻동안만큼은 인터넷없이 아날로그 여행을 해보는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테헤란에서 빌리 이 지도에 의지를 하면서 오늘 하루 이스파안을 돌아볼것 같다는 점 어! 좀 뜬다 이거 봐봐 이거 한참 있어야 뜬다니까? 근데 소용이 없어 이제 한시간 뒤에 체크아웃 시간이라가지고 설 준비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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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호텔에 지도도 있어가지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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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아유 생각보다 시원하네 이제 다음으로 할 일은 내일은 테헤란으로 돌아갈거기 때문에 버스표를 미리 좀 살라고 하거든요 카베라는 곳에서 파는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끝까지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내 집 여기고 지금 이까지 가야되는데 아하 일단 무작정 걸으면 뭐라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하하 와 근데 진짜 막막하네 옛날 사람들은 이 지도 안와가지고 어떻게 여행을 하고 길을 뚫고 막 그렇게 다녔냐 일단 무작정 걸어도 답이 안나오는 것 같아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영어가 통하느냐 딱 봐도 이 사람들 영어 안 통할 것 같은데 지금 나온지 5분 났는데 이렇게 막막한 적은 처음이다 아하 아 나 한국 갈래 일단 여기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영어 말한다고? 아 네 사실 사실 제가 이 버스 station을 찾으러 이곳에 이곳에 아래 여행을 찾고 네가 metro 찾고 이리 적게 스스로 이거 괜찮을 것 같네 아닙니다 그냥 metro 네 metro 여기 그냥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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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끝까지 쭉 가면 공원이 나올 거고 그 근처에 메트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는 영어로? 메트로 스테이션입니다. 아, 메트로 스테이션. 아, 오케이, 알았다. 아, 시티센터에 대해 봐. 아날로그 여행의 특징은 보다 많은 사람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덕분에 많은 현지인과 얘기를 할 수도 있었고 이게 무슨 학교 같은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했었다. 애들 다... 애들 몰려있냐. 왠지 여기서 일로 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헤델, 메트로 스테이션? 메트로 스테이션. 뭐? 메트로 스테이션. 아, 메트로? 아, 메트로. 아, 메트로. 메트로. 여기서? 아, 이곳? 네. 아, 오케이. 그냥 거기서 가고 여기가 그냥 가고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왔어요 아름다워 한국에서 왔어요 네, 한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너가 싫다고? 네 아, 이렇게 좋아한다고 눈을 좋아해요 눈을 좋아해요 눈을 좋아해요 눈을 좋아해요 눈을 좋아해요 메트로 스페션을 찾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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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 잘해요 아 한국말 아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애들 진짜 BTS 좋아하네 지금 메트로 스테이션을 찾다가 지금 정신이 혼이 나가서 세상에 음 난 분명히 메트로 스테이션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런 공원이 나와버리네 야 나 오늘 안에 편을 살 수 있을까? 아 제발 되게 분위기가 평화롭네요 네 대충 이런 느낌 지치겠다 야 미쳤다 네 여기서 신발끈 묶고 있었는데 바로 짠 저 바로 메트로 스테이션이요 야 이렇게 찾아질 일이야 어 어 아싸 야 어찌어찌 간다이 아니 근데 지금 내가 탄 칸이 맨 올리라고 되어 있는 그런 칸 멋있게잉인데 성배랑 굳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자들도 다 타니까 여자들도 다 타니까 코비 도착했다 오이 하이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호텔 어디있어요? 여기 여기 122 122 아 들었던 것보다 싼데 아 이제 이맘 이맘 광장 으로 갈 거라서 이거 보여주면서 티켓 살라고 합니다 네 하이 아 이맘 스테이션 이맘 스테이션 이맘 스테이션 이렇게 아니 지금 맞게 내린 것 같은데 왜 또 뭔가 다른 느낌이지 여기라고 텔레포커 저 한 레인 이게 아날로그로 찾으려니까 이런데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 분명히 근처인 것 같은데 여기도 물어봐야겠구만 대구에서 북적북적 하냐 저희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려있거든요 뭐지 저게 저게 저에서 다들 뭐하고 있는 거야 돈 다들 돈 바꾸고 있냐 야 여기 전부다 다들 돈 바꾸고 있네 아 야 공원 한가운데서 지금 돈 바꾸고 있냐 어 어 어 어 어 지금 무슨 광장 같은 데로 왔는데 어 어 지금 제가 이쪽으로 왔거든요 어 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저는 휴대폰 하나 사용 안하고 지금 이 책자랑 사람들한테 의지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이 디지털이 없어도 여행이 되는구나 이런 방식의 여행은 처음이라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야 이런 곳을 또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수확이 아닌가 기념으로 아이스크림 한 사발이 하겠습니다 예 야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우와 야 이 빵 맛있겠다 빵도 하나 살까 야 아이스크림 오 오 워 워 워 워 워 워 시라지 시라지 워 야 땡큐 원달러의 행복 하하 맛있겠다 일단 자리 적당한 데 잡아서 먹어야지 암튼 이렇게 아이스크림 한 사발에 시켰고요 이제 이런 뷰로 보면서 먹을 거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아이스크림 뭔가 맛이 깊지가 않아 이란 아이스크림 넌 땡큐 뭔가 되게 샤베트에 물 많이 탄 그런 느낌 맛이 그렇게 진하지가 않아 이란 아이스크림 이거는 묘하구만 약간 달달한 레몬 맛 양 이란에서는 아이스크림 말고 양 케이크 같은 디저트를 먹어야겠다 와 진짜 화려하다 이 가이드북에서 봤어요 이거 이거 이 사진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하하 세상에 이슬람에서 아이스크림 네 세상에 상대방의 신경을 만나러 왔어요 지금 20시 20시 아 33시 예예? 뭐 다시 타ってるんで 너무 어른데요 감사합니다 언제 왔어요? 어제 왔어요 어제 왔어요 이란은 1주간 지났어요 이란은 어디까지? 내일은 테일안에 돌아옵니다 내일은 아침에 돌아옵니다 내일은 안 돌아옵니다 아니요 일본식을 좋아해요 내 친구가 일본식을 사는 거예요 저희는 저의 쇠탄屋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쇠탄을 앞에 있는 곳은 저희는 저의 쇠탄을 맞춰서 저의 쇠탄을 맞춰서 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마스크가 계속 멈출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저런 모스크는 어제도 봤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보고 안녕하는 걸로 아 좀 더 가야 되나? 오케이 아 뭐야 반대쪽으로 오고 있었네 도서관도 지나쳐 왔고 Avenue 오케이 야 이거 못 찾을 것 같은데 다 찾을 수 있네 이정표 잘 보고 정신만 똑디 차림돼 그럼 나 할 수 있어 아날로그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주변에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눈썰미가 좋아야 돼 암튼 많이 헤매기도 하고 느리지만 어찌어찌 여행은 되는구만 참 야 바로 찾았는데? 저기 바로 보이네 다리 시옷의 다리 시옷의 다리 내가 지금 여기 있구만 아파스 일세의 계획적 계획적인 도시의 일부 뭐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다리라고 합니다 예 야 조명 색깔 이쁘다 2월 보자 야 이게 어두울때 와야 이쁘구만 지금 이렇게 사람들 쭉 들어가고 있고요 뭐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예 우와 우와 야 진짜 이쁘다 옆은 약간 이런 느낌 어머 세상에 이야 이야 솔직히 처음에 가이드북에서 다리 뭐 이런거 봤을때는 별생각 없었는데 예 막상 와보니까 낭만있고 나쁘지 않네 이스판 마지막 목적지로 나쁘지 않은 선택인거 같습니다 예 조명 진짜 이쁘다 파노라마 돌리면 약간 이런 느낌 하하하 오 이뻐 이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스판 아날로그 형식으로 돌아봤는데 나쁘지 않은 경험인것 같습니다 인터넷 잘 안되겠다 싶어서 그냥 무작정 지름 컨텐츠긴 한데 찾아갈거 다 찾아갔고 좋은 구경도 많이 했고 이정도면 나름 성공적인 여행이 되지 않았나 이스판 여행은 이정도로 하고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맛있겠다 세상에 야 이런 것도 안 살 수가 없지 아 안에 뭐 들어있는 건가? 안에 뭔가 하나 들어있는 거 같기도 하고 아씨 다 사고 싶어지는데 맛있겠다 이 정도 하나? 네, 하나 하나? 맞아요 그거 와 맛있겠다 이 정도 하나? 지금 이렇게 세 개 샀고요 땡큐 아싸 뵈 저거 세 장이 일 달러니까 한 2,000원? 2천원 하겠네. 2천원의 행복. 뭐부터 먼저 먹지? 제일 처음 골랐던 거. 이거부터 먼저 먹어봐야겠어. 안에 약간 팥 같은 게 있는데 안에 이렇게 팥 같은 게 발려져 있답니다. 여러분. 안에 견과류 들어가 있구먼. 약간 닝닝한 계피맛? 약간 그런 거? 아니 얘네들이 간이 그렇게 세지가 않구먼. 아까 그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일한 음식을 전체적으로 먹어봤지만 향도 그렇고 맛이 강하진 않아. 지금 이것도 그렇고. 맛있긴 한데. 약간 잎으로 뾰족한 느낌. 조지아에서는 진짜 일만 하다 가는 거 같아. 와. 중간에 들어온 일도 했다가. 아무튼 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일본 갑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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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